볼을 먼저 만져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창원입니다 루안 갑니다 루안 보여줘야죠 아 좋아요 좋아요 와 지금 아 찍었어요 아 이강욱 하나 해주네요 와 루안의 패스가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아 이강욱 선수가 볼을 잡는 장면이었는데 아 이 패스 좋았구요 슈닝 패스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지우 골키퍼가 공을 터치하지 못하고 루안 침착하게 갑니다 루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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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곧입니다 그리고 세레머니가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심플하네요 오늘은 필드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진환경도 나옵니다 이게 루안이죠 항상 준비를 해옵니다 세레머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PK 장면에서 차분하게 왼쪽으로 찔러 넣었구요 네 자 그리고 루안 선수가 1절 2절 3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4절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온 동안 확인이 잠깐 안됐었는데 춤도 한번 더 추고 하늘 보면서 세레머니까지 이야 이 선수 물건이네요 저는 세레머니를 오늘 좀 자제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난 경기 팬들한테 DM을 좀 받았나 했거든요 아니네요 김주원 선수와 2탄 그리고 솔로 3탄 네 자 1대1 투로도 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에어처 지금은 팀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굉장히 멋진 득점이 나왔구요 임예닮 선수의 기량을 한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왼쪽 측면에서 교체 들어온 임예닮 선수가 이 돌파가 좋았고 이게 안나갔어요 컷백 컷백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태현찬 선수가 이게 사실 어려운 장면